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전사농부국장 윤기성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을 지냅니다 보통 성인들의 축일은 그 성인께서 돌아가신 날이나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퇴원하신 날을 기념하는데요 바오로 사도의 경우에는 그 사도께서 회심하신 날까지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강론은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사도 행전에 나타난 두 장면을 묵상하시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스테파노의 순교 장면입니다 스테파노는 초대교회에서 첫 일곱 부지로 뽑혀 교회에 봉사하던 분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사도 행전은 이 스테파노가 은총과 능력이 충만하였으며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고 전해줍니다 그런 스테파노를 사람들은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즉 사울은 초대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첫 순교자를 죽이는 그 현장에서 박해자들에게 동조하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후에 이 사울은 바오로가 되는데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들 가운데 하나인 바오로에게는 스캔들이 될 법한 이 내용을 사도 행전은 숨김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열성에 가득 차 더 강렬하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다마스쿠스에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납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 길에서 벌어지는데요 정오쯤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바오로 사도 둘레를 비춥니다 그 순간 바오로 사도는 바닥에 엎어져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레 사람 예수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장면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즉 자신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박해받고 있는 자신들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들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박해받고 계셨고 고통받고 계셨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강한 자기 이해가 있었기에 주위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 또한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오로 사도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자신과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하나니아스가 자신 앞에 서서 사올 형제 눈을 뜨십시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을 뜨게 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이후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삶을 온통 바꾸어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바칠 만큼 열정적인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온 세상이라고 이해됐던 소아시아 지역을 세 번이나 여행했으며 신약성서에 수록된 많은 서간들을 남겼고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되던 로마에서 참수됨으로써 교회의 신앙을 로마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즉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하셨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말씀을 온 삶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제일 독서의 말씀은 한 편의 장엄한 뮤지컬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도 바오로 사도가 되어 그 뮤지컬 안으로 들어가 묵상해 보면 많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온 삶으로 예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며 우리도 바오로 사도처럼 온 세상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만큼 귀중한 존재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전사농부국장 윤기성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